1, 2, 3, 5 소풍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생대회 아니겠어요? 진짜 어렵다 안돼 1, 2, 3, 4, 5 이거 어떡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첫 번째 사람이 중요한데 궁금하네 시작 진짜 어려운데? 어렵지? 어렵다고? 잠깐만 이거는 근데 한 단어예요 이게 한 단어라고? 이거 보고 느끼는 거 이상해졌어 기대할게 리지아 단어예요? 아니요? 아니 근데 지금 똑같아 그래요? 마이 그림 실력도 쏘리 이거 일단 자동차 같은 거에 사람이 타 있는 자동차잖아요 난 몰라 뭔가 맞는 거 같기도 뭐야? 언니 뭐예요? 라이어 게임인가? 마차 내 거 봐봐 아니요 엠? 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요? 이거 때문에 안 거 아니야? 그래서 약간 이런 디테일이 필요한 거 같아 바꿔볼까 자리를? 나 근데 나쁘지 않지 않아? 언니 여기 똑같이 나쁘지 않아 이렇게 둘둘 바꿔볼래? 원영이도 그림들이기 내 맞추는 단어? 맞추기 시작 딘딘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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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뭔가 알 것 같아 아 아무래도 언니랑 나랑 좀 잘 맞는 거 같긴 해 이제 뭐야? 뭐야? 당근 당근 아 당근 이거 훨씬 오히려 나 알 수 있어 나한테 왔네 아 나한테 왔네 나한테 왔네 나한테 왔네 나한테 왔네 이거 괜찮은데? 오우 짜잔 우와 알 것 같아 빨리 빨리 어? 잘했어 잘했어 너무 좋아 다행이다 좋은 거지 하나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딱 지금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부담 괜찮 괜찮은 부담 할 수 있어 노 견뎌 할 수 있어 네 빠르게 한 번 더 가져야 한 2단이 넘어갈까요? 2단이에요 2단이에요 너무 시시해요 이 정도쯤이야 시작 이거 어떡해 3단이에요 3단이에요 4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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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근데 있을 수가 있어 6단이에요 아니 저 언니 디테일 살리고 있어 안돼 뭔데 왜 이게 안 돼 안돼 2단이에요 3단이에요 뭐뭐지? 근데 거북이와 토끼는 별주부전 아닌가? 망했죠 힌트 드릴게요 뭐뭐뭐 하는 뭐뭐뭐 뭐뭐뭐 하는 뭐뭐뭐 너무 어려운데? 뭐뭐뭐 하는 뭐뭐뭐 달리기 하는 뭐뭐뭐 달리기 하는 뭐뭐뭐 거북이 토끼를 이기는 거북이 토끼 거북이 마지막은 거북이 마지막은 거북이 마지막은 거북이 뭐뭐뭐 하는 하는 이니까 근데 뭘해 토끼를 이기는 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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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기 하는 거북이 달리기 하는 거북이 달리기 아냐 아냐 달리기 아냐 아냐 그 글자서를 봐봐 뭐뭐뭐 하는 거북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내가? 리수에게 맡기자 우리 달리기 하는 거북이 맞는 것 같아 달리기 아니 근데 내가 그걸 그렸잖아 아니 근데 내가 그걸 그렸잖아 토끼가 달리니까 돌리기 아니 언니는 가만히 있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달리기 하는 거북이 오 대박이지? 어떡해 야 리즈야 너가 진짜 잘한다 야 너 어떻게 맞췄어? 너가 원점으로 갔어 너가 여기 적합해 자꾸 갈 언니가 아니래 빌런이야 빌런 당연하는 사람인 것 같아 아니 스파이야 오늘? X맨이야 X맨 이거 뭔데? 거북이를 그리고 토끼를 못 그린 줄 알았어요 있는 그대로 상상하지 마 상상 겸지 그리고 토끼 덕분에 달리기를 알았어요 시작 아 잠깐만 얘가 어떻게 생겼더라 나 맞는 것 같아 오 잠깐만 내 쪽에 있어야 되는데 호흡 유도하는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물 위에 이렇게 나 아는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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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데 한국은 모르겠어요 라쿠가 뭐야? 이렇게 수달 롸 어 너 잘하는데? 롸 원영이 수달 원영이 표현력이 좋아 자 이걸 롸 이렇게 하면서 부르겠지? 롸 롸 노래 부르는 물개? 어잉? 어? 근데 저걸 부르는 물개? 펭귄 아니야 펭귄? 우와 언니는 펭귄이 저저보 펭귄이 저저보 맞아 펭귄이 저저보 아니 애기들 있잖아 애기들 뒤에 애기들 펭귄 애기들 그림 잘 그릴 자신 있어 재밌어 자신 있어 화이팅 시작 어 어 어 잠시만 롸 우리 잘하고 있어 글찐 너무 글찐 아 글찐 글찐 너무 글찐 글찐 아 제이보 으 으 으 뭐야 아니 아니야 진짜 초대 초대하는 저기 초대하는 어 잠깐만 얘 어떻게 생겼더라 가을언니 아까 rein 얘 잠깐만 아.. 님은 갔습니다 이거 뭐야? 아 어떡해줘 언니 야 얘 어떻게 생겼어? 언니 3페이지에 다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떡해 아 약간 구멍이 이건 뭐예요? 일단 동물이야 아 그냥 하나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근데 네가 그냥 상상으로 아무거나 해봐 이서의 상상력이 발휘할 때야 거북이를 보고 토끼를 그린 것처럼 상상으로 만들어 봐 케이크에 날개 달렸다 이게 뭐야? 생일 파티 초대받은 후랑이 내가 이렇게 그렸어 이건 뭐야? 진짜 언니 이건 심했다 이건 좀 아니였어 언니 스파이 아니야? 진짜 이상해 오늘 그런 거 있는 날이에요? 내가 그림을 그려보겠어 마지막 맞춰보자 파이팅 가을 언니 믿고 있어요? 시작! 글은 제법 잘한다고 이래봐도 눈치는 빠르다고 다행이다 짜잔 잠깐만 으흠 오케이 이거 근데 레이가 알려나? 근데 리지가 그림을 그리니까 괜찮을 거예요 언니 할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가져 잘한다 나 이거 아는데? 근데 이게 한국어로 좀 어렵겠다 그치? 뭔지 아는데래 레이버 이거 유학생이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유학생 찬스 똑같이 그려야지 근데 약간 이게 이게 아니야 이거 지워요 귀여워 귀여워 달이 나라 달에서 찢는 떡 찢는 천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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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떡을 세 글자로 불려 봐요 방아로 방아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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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는 근데 맞아 다 왔어 찌어 방아떡 아니요 떡방아 어떻게 저거 맞혔지? 마지막 말씀 안 돼 달에서 떡방아 찢는 게 뭐가 있어? 어머 아니 이거 이거 수달 아니 달에서 떡방아 찢는 토끼 완전 저거 같아요 오 잘했네 그대로야 그대로 절구를 빨네 절구를 어떻게 빠요 아니 절구를 오늘 사생대 MVP를 한번 뽑으려고 하는데요 전 리즈 리즈 후보가 좀 있어요 리즈 원영 원영 언니 유질도 유진 언니 셋 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오늘 공동은상 공동은상 그럼 나머지는 은상으로 하자 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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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랑 리즈 한테 할 건데요 둘이 꼭 기다려주고 잘 일어났는지 항상 레이가 확인해주고 저 챙겨주고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같이 행복하게 손잡고 나가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동 감동 고마워 멤버들아 강톡방 확인 좀 해라 아하하하하하 야 확인 좀 해줘 난 열심히 우리 둘이 꽤 열심히 해요 아니 나도 열심히 하는데 나도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리즈야 리즈야 죄송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잘해봐요 항상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미즈 안녕 안녕하세요 미즈입니다 제가 아이브 반장이 된다면 저는 항상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바꿔! 바꿔!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협감이 느껴지는 분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김레이 씨 저희는 비즈니스 관계인가요? 뭐야 아니야 난 늘 진심이었어 얘가 진심인가 장난인가가 너무 궁금했어요 우리는 비즈니스 아니야 그럼 다행이네요 우리 멤버들 뭐? 가족같이 평생 갔으면 좋겠네요 엄마! 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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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멤버들 I love you 사랑해 엄마 빨리 와 출동 공신이 가을 언니랑 이성 뭐? 냉장고에 있는 유통기간 지난 시 제발 버려줘 내가 가끔 썩어서 버리는데 제발 좀 치워 잘한다 옳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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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공감 근데 항상 고마운 게 있어 자신감 가질 수 있게 사소한 것도 항상 칭찬해줘서 너무 고마워 야 너 굉장하다 야 포장하지마 멤버들 사랑해요 끝 귀여워 왜 그래 미니 해? 귀여워 양말까지 노란색이야 포인트 멤버들 너네 나 놀리지 마라 양말 좀 내려 신어 원래 이런 거라고 귀여워 애기같은 내가 할 말은 이거였어 언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앞으로도 잘할게요 언니 정말 올려 입은 양말이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잘 들리시나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네 잘 들려요 다 대답해 안 들리는데 다 대답해 들려요 다들 긴장하세요 너무 긴장돼요 어머 긴장되라 막내인데도 이렇게 언니들이 너무너무 잘 챙겨줘서 언제나 고마워요 언니들 아 그랬어요? 네 사랑해요 언니들 사랑해요 안아줄게 우리가 역시 소품은 이게 맛이지 예 재밌었어요 오늘 하루 진짜 알차게 보냈다 예 아 진짜 너무 무서워 아 아 아 빨리 나가 나 앞머리 잘랐어 난 풍발 했어 이거 찐친캠이에요 찐친캠 제대로 잘 살고 있나요? 리즈 아직도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있어요 바르마가 근데 한 명씩 나가는 거예요? 한 명씩 나갈 거고 여긴 뭐 없어 여기는 그냥 종영이 아주 빨갛죠 여러분? 근데... 아무것도 할 줄 알았는데 무서워해! 아 진짜?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모든가 괴롭히나? 난 타... 왜 이래? 덜 덜 덜 아 진짜 뭐 없다며 여긴 놈이에요 아 뭐 없다며 아 제발 뭐야 근데 앞이 여러분 보실래요? 완전 깡깡 굉장히 놀라겠다 애들 어떡해 너무 소리가 큰데 안 나게 잘 볼 수 없나? 여기 계세요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다고 안 오시죠 달려만 안 오신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페가 체험을 하러 왔습니다 뭐야 이거? 여러분 무사히 나왔답니다 뭐가 놀라운 거지? 어머 깜짝이야 내가 뭔가를 밟았나? 밟았나? 화장까지는 안녕하세요 귀여워 안녕 안녕 뭐야 걷고 있는데 이렇게 내려왔어 야 너 왜 안 날래? 언니 귀신 된 거 아니에요? 진짜 무서웠는데 나는 언니 무서웠다고? 그거 좀 웃겨 그냥 우리 세명 같이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언니가 앞에 있어서 나는 지금 다행이다 나처럼 벗보가 앞에 있어서 다행이야 맞아 근데 이서가 맨 마지막인 것도 마음에 걸려요 언니로서 나를 생각해주는 건 원효 언니밖에 근데 어쩔 수 없어 이서 지훈 언니는 자기 집 무서워서 마지막 안 하겠다고 아 나 진짜 싫어 미리 놀라야겠어 아 근데 진짜 싫은데요? 나 진짜 싫어서 그래 나 나오지마 아 이 정도 괜찮아요 아 이 정도 괜찮아요 아 아니야 어디로 갔어 아 아니야 하지마 아니야 이 정도 괜찮을 수 있어 아 지금 월평이야 뭐예요? 월평이야? 처시만 먹어? 어 먹었어요? 아니 왜 안 먹었어요? 아 진짜 우리 언니 보낼 수 없어 열심히 다녀왔니 아 진짜 못 가겠어 살려주세요 울고 있는 거 아닌지 봐 이 정도? 못하겠어요 그 나이 진짜 못하겠어 아 왜 못하겠어 같이 간다 같이 간다 내가 같이 가줄게 야 아니에요 왜 왜 왜 너 먼저 가 나 먼저 여름은 언니가 저부터 저부터 가래요 이게 뭐야 언니 저기 일어났어 바닥에 터지는 것들 있어 응 다 제가 다 알아냈어요 아까워 아쉽다 그러니까 와주 되지 않을까 이 언니 좀 보세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하나 둘 셋 1, 2, 3 1, 2, 3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난 진짜 믿기지가 않아 나 웃었지? 이해해 좀 읽어서 나왔는데 낙보기였고요? 시작인가봐 드디어 시작인가봐 싫어요 배불러요 둥글게 둥글게 어 어떡해 노래하시라 노래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잠시만요! 아 뭐야 이상해! 잡았다 마을 선배님 잡았다 잡았다 아 비디님 아 어떡해 왜 꺼있을 텐데요?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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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노래를 부르면서 오 공주 내꺼야 공주 내꺼야 잉가린 이리 와 일어 와 옥 얜fon 시작 알겠어 잘한다 으아하핳 으아하핳 잘한다 잘한다 으아하핳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누가 누가 할 때 있어요 나이스 가을 언니 팀 1번 내가 지켜줄게 가을 선배만 외고있다 나이스 와 근데 저기 안에 사람 앉아있는거 진짜 사람인데 근데 일단 매점이잖아 여기 매점이잖아 안녕하세요 들어갈게요 뛰쳐나오면 우리 쪼로 뛰 다같이 뛰는거다 기절시켜서 우리 해야되는거 아냐 어떻게 학교가 이렇게 많이 바뀌어 아니 움직일까봐 무서워서 못들어가겠어 움직이면 너 먼저 뒤로 나가 다음에 내가 나갈게 알겠어 숨참고럽다isher 이렇게 줄까요 아우아 아우아 이게 진짜 얼마 Max 시작 걍 terms 펄스 고개 잠깐만 잠깐만 야 아기가 있냐 저기 근데 이미 약간 일어난다 일어난.. 그렇게 그냥 결론을 낼까? 움직인다 같이 춤춘다 같이 춤춘다 이런 걸 수도 있잖아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 근데 왜 심장이 아파 우리 같이 춤출까요? 그 으어 소리 내지 말아주세요 알겠죠? 다시 춤춰볼게요 NERCY SISTI MY GOD I LOVE IT 너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번째로 춤을 추면 같이 춤을 춰다 다이브는 여기서도 일어나네 그러니까 저 사람 다이브했어 다이브 다이브 한밤중 학교에서 복도리에서 큰소리를 내면 근데 저 사람이 처음에 뭘 들고 있다 하아 일단 해볼까? 뭐라 할 거야 뭐라 할 거야? 다이브 다이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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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가자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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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려 다이브 소리로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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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이브 드aneously 다이브 처음에 하아 나 진짜 무서워서 못 타고 있어 한 밤쯤 교진에 상담한 소리 리코더 해야 돼 여기 이거다 어 있어? 우와 언니 이거 어떻게 불어요? 아 다 까먹었는데 뭐야 내가 너 못 불렀나? 아악! 모르겠어요 아악! 모르겠어요 잠시만 어? 한 명씩 오나? 다시 불러볼까?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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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내가 너무 못 불렀나봐 없어 어? 어 없어 나고? 편지 줄 사람이 없어 어? 편지 줄 사람? 어? 저거 받아야 언니 편지를 준다네 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를 시작되어 받는 사람에게 행운을 줍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완벽히 적어 이 책상 서랍에 넣어둔다면 한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아니아니 그냥 이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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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 아 감사합니다 이거 똑같이 줘하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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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났어 너무 귀엽다 아! 언니 언니 제 옆에 있으세요 알았어 알았어 이 언니 책상 서랍에도 얻으세요 아! 이 언니 책상 서랍에 넣는 거야? 어 제가 한을 풀어드릴게요 아! 아! 뒤에래 뒤에 나왔다 저희가 한 풀어드렸어요 낙조를 지워야 된대 다 지웠어요 뭐야? 언니 뭐해요? 아니 없는데? 그냥 열어주셨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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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니 문이 없잖아 뭐야 뭐했어? 아니 언니가 문이 없잖아 아 왜 이렇게 안 서 있었잖아 난 비디님이 열어줬다는 줄 알았잖아 아니 아니 비디님이 열어줬잖아 근데 마지막 건 뭐야 그럼? 네 너무 언니 덕분에 아! 근데 진짜 무서웠어요 아 근데 나는 약간 느끼고 싶어 그 무서울까? 아! 아 진짜 이상해 진짜 어떡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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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실성 다 되겠습니다 진짜 우리 생각 없이 하자 그냥 혼자 보자 그래 벌써 무서워요 우리가 내려올 거 같아 아니 빨리 그냥 가 그냥 가 아우 깜짝아 오! 사람이 계신다 하이 무다워 안 무섭게 해주시면 안 돼요 빨리 춤추자 경찰관님 안 무섭게 해주세요 줘 não 아 빨리 또렷 사랑 meets Zwe Jim 와 진짜 어디 봐요 즉 얼음 얼었어 진짜 오? 어? 이사야 오? 오? 안 보여? 야아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와 자식 그 사람이에요! 오기한테 달려오실 것 같아요 저희한테 안 와주시면 안 돼요 우리 복도에서 큰 소리를 낸 거 아니야? 야아아악! 움직이지 마 할까?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말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오! 제발 안 와줄래요! 오! 뭐 주셨어! 오! 그거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서 해치지 않을 거예요? 아 진짜 제발요! 진짜 제발요! 안 오실 거죠? 아 진짜 제발요! 알았죠? 가져가 네? 아 가져가라고요? 뭐라고요? 가져가요? 진짜 죄송해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제발요 무서워합니다 무서워 진짜 죄송해요 아 알겠습니다 아 저기로 가래 들어가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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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제발 아 진짜 제발요 아 알겠어요 아 진짜 제발 이상한 거 하지 마요 진짜 진짜로 아 진짜로 제발 아 진짜 제발요 아 진짜 제발요 아 진짜 제발요 아 진짜 제발요 진짜 아 진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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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제발 야 떠올릴 것 같은데 하이티비 하이티비 진짜 나 너무 싫어 하이티비 이거 사물함에서 찾아야 돼 이서야 아 이걸 언제다 이걸 언제다 하나 아 아우 우와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너무 무서운데 누구 사물함 열어야 돼요? 진짜 제발 아우 그냥 해 아우 진짜 제발 야 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채워놓으셨어 비눈 저거 뭐지? 저 빨간 거는 뭐지? 빨리 아우 진짜 제발 빨리 나와 아 카메라 강림이시네 근데 뭐를 찾으면 돼요? 리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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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었잖아 여기 있는데 어 그걸로 하면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사람 뭐야 아 아 없어 아 줄 사람이 없다 아 아 죄송해요 편지 편지? 편지를 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에게 줄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친구 어떻게 해요? 이거? 여기에 적어요? 언니가 해줄래요? 응 나 진짜 너무 무서워 빨리 하고 와 하이티비 와! 왜 와요? 그 학생의 책상 서랍에 넣어둔다며? 아까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셔? 친구 이름이 뭐예요? 아 됐다 한 거 같지? 야 저 사람 좀 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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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했지 낙서 씌웁니다 낙서 아아! 깜짝 깜짝아 왜왜왜왜왜 저 사람 좀 봐 언니 대박 근데 좀 재밌는데요? 나 다 지웠어 나 다 지웠어 지웠어? 야! 야! 나 너무 무서워 진짜 나 봤어 나 움직이는 거 봤어 나 진짜 봤어 아아 왜요? 야아아아 나가 나가 언니 나 참 상 после 빨리 와 빨리! 우리! 어휴 너무 무서워 빨리 와 빨리 와 아아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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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엑 아 진짜 하지 마 언니 나 신발만 근데 아 나 너무 무서워 이 언니 나 이 언니 너무 무서워 어떡해 아 진짜 제발 빨리 와 빨리 와 진짜 제발 진짜 제발 나 신발 아 일단 빨리 와 아 진짜 감사합니다 빨리 나가 아 무서워 이 언니 무서워 이 언니 무서워 아 나갔어 어 괜찮아 괜찮아 성공 성공 TV 성공 TV 성공 TV 성공 TV 아 진짜 우리 성공 TV에요 5대 불가사이 야 노력이 있으니까 안 무섭다 첫 번째는 불가사이 야 콩알탄 단점에서 뭘 하면 어쩌고다 야 콩알탄 어머 깜짝이야 어머 깜짝이야 어머 깜짝이야 어머 깜짝이야 어머 깜짝이야 어머 깜짝이야 그러지 마 레이 왜 이렇게 무서워 이쪽 사람한테 인사드리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요 왜 놀러 왜 놀러 범밤스 매점에서 춤을 추면 아무래도 나랑 지훈 언니랑 있으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퇴근을 못하셔 우리 춤을 춰야 돼 이 사람 앞에서 어떡하고 싶어 아 몰라 나 오늘 뭘 하고 싶어 아 제발 하자 러브다이브 러브다이브 춰주세요 순창고 러브다이브 안녕하세요 귀여워 러브다이브 러브다이브 시작 순창고 러브다이브 러브다이브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리즈 한 번 리즈한테 가셔가지고 아니야 오지 마세요 아니 레이 왜 자꾸 웃어 무서워 쟤 자꾸 웃으니까 너 미션 한 번 너 봐드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그거야 아니야 자 리즈의 공포채용 러브다이브 아 진짜 못하겠어 우와 야 웃어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과자가 아 뭐하는 거야 진짜 얘기도 야 얼마나 받아주셨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요 빨리 주주세요 우와 주세요 조용히 하라고 한다 어 맞아 그거야 그거 조용히 하라고 쪽지를 준다 쪽지를 준다 야 문 열어줘 세 번째 오오오 오오오 너 나를 왜 봐요 어머 귀신이 있어 혼자 오면 여기 좀 무서울 것 같아 너무 무서워 하나 저int 땡땡땡 이 때 뭐하는 거지? 없어 편지를 줄 사람이 없어 야 너가 좀 받아봐 주고 싶다 하잖아 선물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영국에서 제가 연주 하나 해드릴까요? 깜짝이야 미안해요 왜그래 으 오 Pain Perfect Sacrifice 네 Perfect Sacrifice 이제 안무 썼거든요 네가 참 궁금해 그걸 춤춰져 이끌림과 호기심 여러분은 지금 이제 예쁜 목소리를 듣고 계심이다 가 적었어? 야 너가 가볼래? 아니 나는 못 가 차?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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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Let's get it!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뭐라고 적혀 있는 거지? 살려줘 엄마 어 근데 좀 무섭다 이렇게 쳐다보니까 왜 그래요? 근데 진짜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요 뭔가.. 야 빨리 가라고 너의 심정을 말할 생각이 없어 희연이 없어 야 우리.. 감사합니다 우와.. 아무것도 없어 나는 보고 있잖아 계속 이력해 어휴 너 데려가 빨리 빨리 나 데려가 빨리 아 진짜 데려가 뭐 빨리 혼자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너를 그렇게 많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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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 봐봐 왜 그래 나 없이 안 내겠네 난 너 때문에 피곤하다 거기에 고맙다는 고맙다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